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로또 당첨자들이 꿈에 많이 꾼다는 그런 꿈들을 키워드별로 좀 간단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이런 꿈들의 내용은 실제로 그 당첨자들이 또 가장 많이 꿨다고 하는 그런 꿈들이니까요.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꿈을 또 꾸시게 된다면 그것은 로또 꿈으로 더 확신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로또 전략을 세우실 때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살펴볼 이 키워드는 바로 숫자 관련인데요. 당첨자들이 많이 꿨다고 하는 그런 꿈들 중에는 항상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. 꿈에 누군가가 그 숫자를 불러줘서 받아 적는 그런 꿈을 말하는데요. 꿈에는 또 잘 받아 적어도 또 꿈에서 깨고 난 후에는 또 정확히 또 모든 숫자를 다 기억해내기는 또 쉬운 일은 아닌데요. 꿈 속에서는 그 메모지까지 잘 준비를 해서 그 숫자를 모두 다 잘 받아 적었지만은 막상 잠에서 깬 후에 그 기억이 안 난다면 또 그 숫자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모두 그냥 꽝이 되어버리는 걸까요? 이런 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 이유가요. 다 받아 적어서 그대로 또 기억을 해서 그 숫자대로 또 당첨이 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다 받아 적지 못하고 심지어 그 숫자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 구매로 또 당첨이 된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.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로또 숫자 꿈을 꾸신다면 그것은 그 꿈의 기억에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로또 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색입니다. 색인데요. 당첨자들 후기에 아주 많은 빈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색상 관련입니다. 색상은 대략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우선 그 황금색이 많이 등장합니다. 꿈의 그 로또 대박 꿈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색상인데요. 꿈의 그 황금을 본다든지 또 황금이 쏟아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당첨자들이 아주 많습니다. 또 꿈의 그 황금이나 또 황금색이 아주 강렬하게 또 기억이 되었다면 이것은 그 로또 꿈으로 또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.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색 가운데 하나가 또 노란색 짙은 노란색인데요. 은행잎 색깔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 대부분 그 로또 같은 횡재수가 생기는 꿈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그 다음 또 빨간색도 또 꿈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색상이기도 합니다. 꿈의 빨간색이 보이면 또 대부분 또 길몽인 경우가 또 상당히 많죠. 제가 그 로또 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꿈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사례별로 또 설명을 해드려도 워낙 그게 꿈이라는 게 그 수만 가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시게 되니까요.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그 꿈을 꾸신 후에 어떤 꿈들은 좀 긴가민가 좀 헷갈릴 수도 있죠.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. 지금 설명드린 이런 황금이 좀 꿈에 쏟아지는 그런 꿈을 꾸었지만은 그때 그 자신이 검은색 옷을 만약에 입고 있었다면 또 그 모습이 또 꿈에서 기억이 되었다면 한편으로는 대박 꿈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검은색이 같이 보였으니까 이건 또 뭘까 하고 좀 고민을 주는 그런 대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런 방식대로 또 하나하나 그 개별된 그런 꿈의 사례가 아닌 키워드로 또 그 꿈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잡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헷갈리지 않고 좀 명쾌하게 아 이건 로또 꿈이구나 아니구나가 좀 바로 또 답이 보일 텐데요. 지금 설명해서 예를 든 꿈을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꿈에 여러분이 하늘에서 뭐가 좀 쏟아지듯이 그 황금이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뭐 100% 그 횡재수 꿈이 맞습니다. 그리고 꿈꾸는 사람의 의상이 이때 그 검은색으로 보였다면 이것은 그 황금을 시사하는 그런 로또와 더불어서 또 인간이 좀 나를 신경 쓰게 할 그런 구설도 함께 암시하는 꿈으로 보셔야 되겠죠. 이렇게 좀 미리 꿈에서 이런 암시가 됐다면 또 구설이 될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과는 좀 미리 또 우리가 좀 조심하는 그런 운세 대응을 선제적으로 또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이렇게 되면 결국 로또도 되고 또 그 후에 혹시라도 또 인간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구설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으니까요. 꿈에는 결국 그 구설을 암시로 보여주었지만은 우리가 좀 미리 적당한 그런 운세 전략을 세움으로써 또 나쁜 운은 우리가 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해드릴 이런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하셔서 큰 틀에서 분명히 그 로또 꿈인데 작은 부분에 그런 대입과 또 꿈의 해석에서 로또 꿈이 아니라고 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착오를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그 분장한 채 나타나는 그런 로또 꿈으로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 이유는 꿈꾼 시점에는 좀 식은땀이 흐르거나 또 사람을 아주 꿈속이지만은 크게 그 긴장시킬 만한 그런 꿈들이 나중에 보니까 큰 그 로또 꿈, 큰 그 횡재수 꿈을 암시하는 경우가 또 아주 많거든요.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꿈들인데요. 꿈에서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꿈에 크게 맞아서 또 피를 흘린다든지 정말 그 죽기 직전 같은 그런 고통의 환경에 내몰린다든지 또 죽음이나 피 이런 단어에서도 바로 좀 우리가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인데요. 이런 꿈들이 이런 꿈들 가운데 굉장히 그 로또 꿈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보면 그 꿈의 해석을 우리가 좀 지격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의역을 잘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네 번째 키워드는 그 지구 중력과 좀 반대되는 그런 운동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글거리는 그런 태양이 솟아오른다든지 꿈의 식물이 쑥쑥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것도 모두 로또 꿈으로 보수화됩니다. 지구 중력과 반대되는 지구 중력을 좀 박차고 일어나는 그 속에는 아주 강한 그런 우응기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. 다섯 번째 키워드는 동물인데요. 이 동물 가운데 주로 그 돼지나 용 그리고 그 소가 보였다면 이것도 그 로또 꿈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돼지 꿈 이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수 꿈으로 등식이 돼 있을 정도인데요. 돼지 뿐만 아니라 꿈의 용과 소가 꿈에 등장했다면 이건 그 로또 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여러분들이 꾸시게 되는 그 용 꿈 속에는 명예나 지위, 신분이 크게 상승하는 또 관운이 잘 작용하는 또 문서를 크게 취하는 그런 꿈도 이 용 꿈 속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. 이 용 꿈은 상당히 그 격이 높은 좀 차원의 한 차원 다른 아주 그 상위의 개념이 들어있는 아주 크고 또 길한 꿈이 되겠습니다. 저는 특히 이 용 꿈을 해석을 할 때 그 용 꿈이 로또 꿈이라는 이런 등식보다는 용 꿈 안에는 크게 그 문서를 잡는 아주 대결하고 강력한 그런 암시가 있는 그런 꿈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그 로또 같은 그런 재물 횡재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또 실제로도 그 산모라든지 집안의 그 자녀 가운데 그 임신의 시기에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그 꿈을 꿀 때 그 용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결국 태몽도 되고 동시에 그 아이는 크게 그 입신 출세하는 크게 그 관록을 누릴 그런 태몽으로 부숴야 되겠죠. 여러분들이 그 소 꿈을 꾸셨다면 이건 뭐 거의 그 조상 꿈과 같은 꿈으로 보셔야 됩니다. 실제로도 그 조상 꿈에 바로 그 돌아가신 조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옷을 갈아입듯이 소로 나타나서 조상이 꿈에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동물들이 나타났다면 대부분 또 길한, 길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꿈도 내용은 아주 다양할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어 당첨자들 그 사례에서는 그 꿈에 조상이 그 로또 숫자를 불러줬다든지 또 조상과 함께 그 일하는 꿈이라든지 또 꿈의 조상께 또 큰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떤 경우든 꿈에 또 조상이 보였다면 그 꿈은 횡재수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. 다음으로 살펴볼 꿈은 똥꿈입니다. 로또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그 후기를 읽어보면 이 똥꿈도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인데요. 큰 재수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아주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. 똥꿈 같은 경우는 색마저 황금색으로 보였다면 이건 뭐 당첨이 예상되는 그런 로또를 손에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요. 꿈의 사례에서는 다양하게 또 꿈에서 등장을 하더라도 대부분 그 똥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로또 횡재수와 깊은 관련이 되는 그런 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? 그 생명의 탄생 또 재물의 증식 또 로또 횡재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꿈인데요. 꿈에 여러분들이 그 아기가 출산되는 걸 보셨다면 또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그 큰 로또 횡재수를 포함한 대박 꿈이 됩니다. 이런 경우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어 닭이 알을 낳는 그런 꿈이라든지 새가 그 새끼를 낳는 그런 꿈이라든지 그런 탄생과 관련해서 좀 탄생과 연관해 있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아주 큰 로또 횡재수와 연결이 되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꿈을 꾸셨다면 그렇게 꿈에 연결이 되었다면 이것은 아주 큰 횡재수와 또 경사가 생기는 그런 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안에는 자연히 로또 우는 포함이 된 거고요. 또 작년에 그 에버랜드의 한국 그 호랑이 그 건곤이라는 그 호랑이가 있는데요. 이 암컷 호랑이가 작년에 그 남매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요. 올해 여름에는 무려 그 다섯 마리의 호랑이를 지금 출산했다고 하는데요. 그런 뉴스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런 것처럼 그 꿈에 각종 그 동물들의 그 새끼가 보였다면 이것도 아주 길한 횡재수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출산하는 것도 좋고요. 또 출산된 후에 그런 새끼의 모습을 또 꿈에서 보셨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그런 횡재수 꿈으로 보셔야 됩니다. 새의 그 둥지에 또 알을 보셔도 좋고요. 또 알에서 보아된 그런 새끼 새들이 꿈에 보였다면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죠. 생명의 탄생과 좀 일련의 그런 과정은 모두 좀 상스러운 그런 재물 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속에 횡재수가 함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. 꿈의 로또 숫자를 본 후에 실제로 그 숫자가 꿈에서 나타났고 그 후에 정말 당첨까지 됐다고 하는 그런 당첨자들 후기를 우리는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주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것이 그 밤시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이죠. 우리가 그 모의식 세계에서 결국 그 낮시간에 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혹은 우리 머릿속에 좀 깊이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또 밤시간에 그 꿈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모의식의 흐름 속에서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결국 그 로또 생각이 로또 숫자로 대표되는 그런 특징으로 꿈에서 구체적으로 또 숫자로 나타났고 그것이 그 구매로 또 연결이 됐고 그 구매가 또 당첨으로 이렇게 일련의 순환 과정을 거친 셈인데요. 우리가 로또를 좀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점에 좀 착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루에 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한 1, 2분이라도 자신은 좀 자동 구매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메모지에 예상 숫자라도 한번 적어보는 그런 행동이 좀 반복이 된다면 그런 날시간 동안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밤에 좀 꿈의 세계에서 그것은 낯선 행동이 아니죠. 또 그래서 익숙한 하나의 그 자신이 꾸는 그 꿈의 드라마에서 그 소재나 또 주제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로또 꿈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밤 대박을 암시하는 그런 멋진 로또 관련 꿈 많이들 꾸시기 바랍니다. 저희 감성수치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로또 정보,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